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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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간 띠궁합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강만 씨입니다 범디를 죽이고 살리는지 띠궁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띠궁합에서? 다 그렇다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제일 유독 안 맞아서 막 그렇게 시비수가 있고 싸움을 하는 띠들을 본다면 제일 싫어하는 띠죠 극과 극이죠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부딪혀서 사상결단을 내고 서로 물어 뜯는 그런 역량이 있는데 범띠하고 특히 뱀띠 진짜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서로 상처를 내는 거야 그냥 별거 아닌 거하고 자꾸 처음에는 얘기를 잘 하다가 그 사람의 말꼴에 꼬리를 물고 그게 결국 시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안 싸울 수도 없고 막 그러겠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은 서로가 성격을 피하는 게 좋아요 한 사람이 화가 나면 한 사람이 피해 주고 될 수 있으면 부딪히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범띠나 뱀띠나 누가 둘이 좋아서 뿅 갖고 실이 와가지고서는 좋아 죽겠는데 야 너 띠 나오고 안 맞으니까 우리 갖다 만나지 말자 이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싸움을 하고 부딪히면서도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또 막 부딪히고 이런단 말이야 끊어야 끊을 수 없는 인연이 되는 거죠 그럴 적에는 다른 거 없어 그냥 한 사람이 화가 나면 한 사람이 져주면 돼 같이 맞부딪히지 않는 것이 이제 서로 이제 좋은 것이고 단 이제 될 수 있으면 뭐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를 아셔가고 서로가 그냥 좀 어긋나지 않게 피해 가면은 좋은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은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인연을 안 만드는 것이 좋겠지 근데 뭐 어차피 만드는 사람들은 뭐 그런 춤과 춤살을 갖다 두면 풀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극과 극이 되거든요 극과 극은 잔나비 띠 잔나비는 원숭이야 원숭이하고 닭 춤과 살이 맞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누구 하나 죽어야 연이 끝나요 그 정도로 이제 이 범하고 원숭이가 최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이혼하는 사람들 뭐 별거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이혼은 안 하고 또 부부가 이제 살면서 자제분들 두신 분들은요 이혼은 안 하는 대신에 이제 말하자면 떨어져서 이제 가짜 이제 별거 식으로 사는 거 편안하게 그냥 주말에 만나서 뭐 식사하고 애들 다 돌보고 편안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덜 싸우고 있을 즉에는 그냥 뭐 여 피를 봐야 갖다 여 그 싸움이 멈추고 허가 날 부딪히고 막 이러는데 각자 이제 여 그래도 별거를 하니까는 그런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만큼 극과 극이기 때문에 극하고 그래서 뭐 쉽게 해서 누가 나 죽어야 끝이 나는 연이기 때문에 나쁘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원만하면 그냥 여 넘어가는 거겠죠 자제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이제 이 궁합으로 볼 적에는 이 범대하고 잔나비대하고 닭지를 제일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혼인의 문제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되고 또 이제 띠하고는 안 맞지만 또 생일에서도 또 합의가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범도 새벽에 태어났냐 식에서 뭐 자시에 태어났냐 뭐 인시에 태어났냐 이게 다 틀리잖아 태어난 시하고는 또 틀려 성격이 또 닭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태어났냐 낮에 태어났냐 그거에 이제 합의가 또 들으면 부부의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살 낀 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뭐 평생 뭐 이 부부가 우리는 뭐 그런 데 좋긴 좋은데 가끔 이렇게 자꾸 싸워요 뭔가 이상하게 막 이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뭐 이 살부를 써가지고 뭐 이렇게 액자처럼 평생 뭐 이 안방에다가 침실 위에다 걸어놓는 사람이 있고 몸에다가 또 이런 부족을 예방책으로 써서 뭐 이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부부가 뭐 각자 벽에다 놓고 하는 사람 등등 요거를 이제 모면하고 풀게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최고 이제 이 악으로 부딪치지 않고 진짜 죽이고 그런다는 것은 뭐 이 범띠하고 잔나비띠하고 닭띠 뱀띠 최고로 그게 악수예요 그것만 좀 피해가시면은 그래도 무난하게 잘 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렇다고 해서 뭐 요런 띠들이 만나신 분들 다 헤어지라는 건 아닙니다 서로가 이제 이해를 하는 것도 하지만은 참고 건드리고 또 막말로 또 자제분들이 있으면은 또 그 둘의 살이 또 자녀분들 또 놀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자선이 생기는 거고 하니까는 또 자제분들이 또 다 출가하고 그러고 난다면 말년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잖아요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 뭐 이 띠에 대해서 뭐 무관심해도 안 되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나 이거로만 갖다가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탓을 하시지 마시고 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서 이렇구나 하면은 서로가 상처 안 가게끔 말 한마디 한마디 주의를 하고 특히 이 범이 잔나비 때든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남자들이여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식이야 원숭이들이 안 따라요 꾀가 많아서 그러면 그게 이제 싸움이 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조금 져준다고 해서 그게 내가 창피한 게 아니거든 져주는 것이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남끼리 만나서 살면서 다 좋고 이렇게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맞춰서 사는 거지 될 수 있으면은 그걸 맞춰서 자녀들하고 살면서 될 수 있으면은 이혼도 안 하고 별거 안 하고 그 가정을 잘 꾸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이혼하고 헤어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피해 보는 거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자녀들 또 보필을 해야지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보호망이 돼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녀들 훌륭하게 기르려면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희생할 수가 있지만 희생이 아니라 내 낭군을 위해서 내 와이프를 위해서 조금 져져가고 가정만 편할 수만 있다면 좋은 방향이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뜻을 잘 맞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항상 건강하세요